자 계속해서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그널은요. 끝번호 8879번호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진이면 하북리 544-3번지 46평 정도를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평당가 147만원 정도였는데요. 이 평당가를 너무 비싸게 매입했던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입지 분석과 향후 미래 개발 동력이 어떨지 문의드립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평택시에 위치한 토지 투자입니다. 지분 투자를 하셨는데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내가 너무 비싸게 했나? 앞으로 그만큼의 또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싸게 산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게 디스코라는 사이트인데 부동산 디스코라고 적혀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가보시면 실거래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사셨을 때 결국은 지금 주변의 시세를 한번 보자고요.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시면 비싸봐야 60만원, 98만원 이런 느낌인데 보시면 여기 98만원, 60만원, 당시에 3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하고 지금 비슷한 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0만원대에 매입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매입을 하신 필지에 결국은 147만원에 매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시작부터 좀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뭐 입지고 뭐고 다른 것보다도 같은 땅을 사더라도 우리가 살 때 최대한 저렴하게 사면 시장이 안 좋아도 상승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같이 상승을 할 때 싸게 매입을 하고 본전에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이만큼의 차익이 있는 거예요. 혹은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보자면 그냥 보통의 가격에 매입을 했는데 이 주변에 개발 후재가 들어와서 가치가 상승해서 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방법은 주로 경매에서 일어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매매에서 주로 일어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다 훌륭합니다. 다만 결국은 이렇게 갭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싸게 매입을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것이 차익이 날 수 있는 보통의 매입을 했어도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토지이냐 를 보자면 이 위치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는 지니산업단지라는 곳이 있어요. LG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아래쪽에는 여기는 미군부대 그리고 더 아래쪽에는 평택고덕신도시가 있어서 발전을 하는 곳이죠. 그러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릴 때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냐면 이런 주상공이 있고 이 주변에 이런 바운더리가 있다면 이 주변에 주상공이 있는 곳 바운더리에 이 교집합 지역을 매입을 한다면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개발 상승이 있는 것들은 보통 점진적 도시화를 일어나요. 점진적 도시화.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이 내부의 땅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변으로 이제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삐져나올 때 그냥 영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이런 교집합 지역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뻥뻥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이 위치 위쪽 부분 지금 토지는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 위쪽 부분은 이렇게 신설 도로도 만들어지고 위쪽에 도시 개발 사업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빈 땅은 지금 이쪽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곳이 언젠가는 되어도 될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될 것이냐. 그리고 이 개발이 되는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 일어날 것이냐. 혹은 환지 형태로 개발이 일어날 것이나. 아니면 이걸 다 합해서 혼용 방식으로 개발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결정이 될 건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만 지금 평택에서 일어나는 추세상으로 여기는 대부분 환지 형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다만 그게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일어날 것은 아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이쪽도 가치 상승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당장에는 너무 비싸게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 가격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 특히 그리고 지분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하기에도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걸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대부분 환지 형태나 이런 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토지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다. 이미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지 매입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